이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힘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안녕히 돌아가십시오. 여러분 우리 평원 콘서트 잘 보셨어요? 잠깐 착석할게요. 잠깐 앉을게요. 오늘 경찰 소방 출산 약 2만 5천명이 왔어요. 2만 5천명. 역사 이래 정말 많이 온 것 같아요. 잠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여러분. 아직 시간이요. 여러분 시간이 9시 반대 안 됐어요.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요.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.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. 여러분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요.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. 앉으세요. 아까 CD를 6개를 드렸고 지금 우주소년 거하고 몬스타엑스, 또 SF9 뭐였고 많이 있네요. B1A4 뭐.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. 그리고 지금 여러분. 이거 평화누리공원이요. 여러분 거의 임지가 끝자락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저희가 여기 나가시면은 여러분 천천히 지금 나가실 필요 없고요. 천천히 나가시면 잠시 후 여러분 30분부터 저희가 그 사진 찍어야 될. 네 버스가 여러분 버스가 약 한 20대 정도가 거기에 물론 45인승이지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착석하셔서 여러분 가시는데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여러분 문수역인지까지 여러분 또 여러 군데까지 안내해 드리니까요. 여러분들이 계속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 고생해 주신 우리 여러분 멋졌죠? 우리 고생해 주신 우리 MBC 스태프 여러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한 번만 부탁할게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내년에도 또 준비해달라고 여러분 멋진 모습. 오늘 나온 가수들 다 나오고 거기에 더 많은 가수 나오게끔 여러분 고생해 주신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한 번만 부탁할게요. 네 감사하구요. 그 다음에 여러분 내일 내일 이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우리 클래식을 또 합니다. 세계 여러분 되게 훌륭한 여러분 오케스트라